자, 랩락 써보자! 원 앤 탁 이거 제가 원 앤 탁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의 잡은다면 여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동작이 동작이 열었다가 다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원 투 쓰리 꼬야 던지 꼬야 던지 비슷해요 이런 게 더야 각자 말고 이렇게인지 아니면 이렇게인지 그냥 직선인지가 직선이 맞아 여기 한 번 해볼까 굿 잡 형 음 으 에이 으 에이 헤헓 에스쿱스입니다. 우리 에스쿱스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물 한 번씩 마시고. 야주 あ rightly cant good like she don't use her name. 하이! 내 맘을 건네 하이! 하아OP! 한 명의 주인공 한 명의 주인공 한 명의 주인공 한 명의 주인공 가요 대상 1 2 3 4 5 6 7 8 4 가위바위바 1 2 3 어? 4가 돼 이거 아니야 나도 안 했어 다 한 명의 주인공 가위바 1 3 3 가위바 13분의 1 곱하기 13분의 1 1시 3분 너 어떤 거 할 거야 생각해 내 삶은 여행 여행 잠깐 내 삶은 대란 같지 않아? 뭐? 내 삶은 대란 목마려. 너무 내 삶은 여행이잖아. 근데 난 그렇게 할 때가 내 삶은 계란이네. 나 삶은 계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잘 가! 어, 안녕! 하나, 둘, 셋! 라스트! 하나, 둘, 셋! 백! 강非앙댄티 빰빰빰 나만 나만 시 우리 Вы 너무 못해주니까 뭔가 입안에 한 번 챙겨주고 싶어요. 다들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얘기하면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생각났죠. 저를 거짓말 한 6년 동안 쳤죠? 상상 할아버지 있다는 것은? 왜냐면 항상 자기 전에 양말과 놓고 다음날 항상 소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나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에 제가 눈 뜬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선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상상 할아버지 엄마셨구나. 실망하면서도 너무 감동받았죠. 뭔가 그 환상은 깨졌지만 크리스마스 날 때마다 엄마 저한테 거짓말하는 게 생각나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저는 나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웃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 위에 선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이제 한 겨울 그때였지 그때 아빠가 이제 머리 위에 선물을 두어가는 거 그때 보고 산타는 없구나. 그래도 선물은 잘 받고 아빠가 그때 게임 시드를 줬어요. 레슬링 게임 시드. 그걸 재밌게 했었죠. 그래도 상상 할아버지가 진짜 없다고 믿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산타아버지는 우리의 동심을 지켜주는 사람. 산타아버지 파이팅. 믿을 적이 없어. 몇 살까지 믿었어? 난 안 믿었어. 산타아버지가 어딨어? 그거 다 여러분 아버지예요. 부모님 어머니 뭐. 알겠어요? 부모님 오세요. 너 몇 살까지 믿었어, 산타클로스? 헬로? 산타아버지가 어딨어? 산타아버지가 어딨어? 산타아버지가 어딨어? 그럼 인어공주도 있어? 백설공주도 있고? 다섯 살 때까지 믿었던 거 같은데. 산타아버지가 한 번도 선물을 주신 적이 없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 했잖아. 가끔 울었거든. 이제 산업 사전 녹화를 하고 오겠습니다. 스트라이팅. 잘하고 올게요. 저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산타아버지도 계실 것 같고요. 산타아.. 고조할아버지? 산타아.. 이모. 하늘삼촌. 가족들 다녀오겠습니다. 어.. 앙.. 아멘. 아쉬운데? 아멘. 하늘삼촌! 다 같이! 하늘삼촌. 그 다 같이 한 번 해봐요. 자 캐럿으로 여러분들 다같이 해놔~~ 선물~~ 스피드! 이렇게 느리게 찍으면 인위적이니까 딱딱딱딱딱딱딱!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저는 갈릭! 날개가 마늘 같아. 갈리가.. 하겠습니다. 됐다! 제이어스 믿고 싶어요. 예쁘잖아요 그런. 미지의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 산타가 있다는 생각. 상상 자체가 기분 좋으니까. 메디 크리스마스. 예색깔 찍으면 영상을 찍히면 참 창피해. 랩라이드 로컷 이제 들어가야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형 A로 갔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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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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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유. 한 번 더. 정환 씨.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무대가 뭐죠? 마지막 무대는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오늘 마이 마이는 어떤 느낌인가요? 좀 스페셜한 느낌이잖아요. 오늘 가야 되죠? 그래서. 마이 마이는.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스페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어떤 느낌이냐고요? 그러면 말하시면. 오늘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죠.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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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점점 졸려줘요. 돌려달라고요? 졸려줘요. 졸려줘요. 졸려줘요? 잠 확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도겸이가 진짜 잠담당이에요. 잠담당. 졸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싸워서 말 안 하거든요. 물 뿌리기. 정환이 형. 등지고. 아 우지 씨 오늘 되게 귀여우시네요. 약간 들어가는데? 그 하트러스. 하트러스 들고 다니는. 그. 눈에 뭐가 들어가는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네.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 진심이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원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고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끝났다. 이게 평극의 힘이 아닐까요? 그래요. 깜짝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가 여름스러운 마이마이를 겨울스럽게 이렇게 바꿨는데 캐럿들이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끼리도 저번 겨울에는 스냅슛을 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번에 마이마이로 하니까 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위로 가까이 가면 좋아요. 저희가 세 곡을 녹화했는데요. 세 곡? 세 곡 다 이제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로 캐럿들의 크리스마스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알기네. 알간 발간 색. 목도리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레페라이트 녹화할 때 제일 좋은 멤버. 아니야 민규가 좀 더 넣었어요. 아 그래? 크리스마스 2부부터 지금 크리스마스 당일날까지 새벽을 넘기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캐럿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저희를 보시면 행복해야 하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이게 나갈 때쯤에는 2021년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도 2021년도도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제 복까지 새해 복까지 다 가져가세요. 자세히 가겠습니다.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가게 되었습니다.